여러분 준비됐죠? 제가 너무 잤다 일본어로 포에가 지자이 여러분 준비됐습니까? 마지막으로 몸취축제 마지막 무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세요 여러분 준비 됐습니다 진짜 다 들리시죠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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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목소리가 식혀 난 한 명 만나 볼수록 어쩌고 우리 둘이 없어 이 년 때문에 정말 늦췄어 아들 아무한 곳은 없어 아버지 너무 바빠 하셨어 이래 큰 일에 갈 시간을 췄어 오! 마을에 뵙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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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aventur 언젠가 Asia 자금 거야 택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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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it do it 택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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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권